나 사랑한다며? 사랑한다면서 왜 헤어지제?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잖아. 국민요정이면 국민요정답게 더 좋은 놈 만나라고 바보야. 국민요정 말고 이제 네 요정만 하고 싶다고. 이제 여기도 찾아오지 마. 나 오늘부로 알바 간뒀어. 재허주다면서 해필트리븐 가득 추는데 사람 헷갈리게 해필트리븐 정원이지. 헛 오케이. 유나 재현 오늘 무슨 날이야 연기야 살아있어 아주. 아 다 옷신 요렇게끔 애절한 씬이었대. 뭔 천년의 이별인줄 아다 눈물나는구만.